안녕하세요. 국민연공단 노후준비전문강사 지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랑 다르니까 행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희 국민연공단에서 노후준비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렇게 여러가지 영역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대인관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의 의미로 숫자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숫자는 바로 89라는 숫자입니다. 이 89라는 숫자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센스가 있으신 분은 이미 벌써 파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89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그런 의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 행복하고 좀 더 풍요롭게 잘 지내시려면 건강만 팔팔해서는 안되고요.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팔팔하셔야 되고 또 인간관계 면에서도 팔팔하셔야 되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모두 팔팔하게 잘 하셔야지 노후가 행복하고 또 남에게 좀 더 베풀 수 있는 노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89라는 숫자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팔팔하게 대인관계를 잘 하는 방법을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해보고 상담을 쭉 해보니까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3의 눈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들이 인간관계를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인관계를 잘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고 다른 사람,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상대를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연꽃과 선인장이 있습니다. 연꽃은 어디에 심어야지 예쁘게 꽃을 피울까요? 네 그렇습니다. 연꽃은 물이 좀 많이 있고 진흙탕 같은 곳에 심었을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꽃을 사막에 심게 되면 연꽃을 피우지 못하게 되죠. 반대로 선인장은 사막에 심었을 때 썩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인장인지 연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어느 토양에 갔을 때 성장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요리할 때 많이 쓰는 소금이 있습니다. 이 소금을 내가 상대에게 보낸 어떤 사랑과 관심이라고 봤을 때 무조건 소금을 뿌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금을 배추에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배추가 숨이 죽고 늘어지게 되죠. 반대로 미역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돋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사랑과 관심을 주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배추인지 아니면 미역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와 나를 알아보는 여러 가지 성격 유형 툴 중에서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애니어그램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애니어와 그라모스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인데요. 애니어는 숫자 9를 의미하고요. 그라모스는 도형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실 때 보면 이런 그림을 자주 접하게 되실 겁니다. 이 그림 위에 보면 원 위에 1번부터 9번이 그려져 있고요. 그 안에 삼각형이 있고 헥사드라는 선분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1번부터 9번 9가지 유형으로 다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나 이 9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 위에서 조화롭고 균형된 삶을 살아가도록 의미하는 것이 이 그림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싶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 중에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성격 파악 툴이라고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애니어그램은 오늘 9가지 유형을 다 설명하기는 좀 시간상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이 에너지 중심, 3가지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이 애니어그램은 9가지 유형으로 그럼 왜 나오게 되었느냐 근거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3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3은, 앞에 3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3가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3가지를 의미하는 3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3은 이 3가지 에너지 중심의 사람들을 또 3가지로 분류해서 그래서 3 곱하기 3, 9가지 유형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에너지 중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평상시에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사고를 친다거나 그런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여러분에게 와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쭉 들어보니까 아 글쎄 이 아이가 임신을 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같은 경우라면 저는 일단 분노가 침이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 라고 막 화를 낼 것 같고요. 또 어떤 부모님은 지금 이 아이가 이런 상황을 고백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몸은 괜찮아? 라고 부드럽게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모습을 보이는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부모님이 계시냐면 물론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는 부모님은 없겠지만 또 한 유형의 부모님들은 화를 꾹 참고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은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으시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형인지 이 각 상황을 보시면 제가 저처럼 화를 내는 부모님은 아까 제가 에너그램의 세 가지 중심 중에서 장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능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고 아이가 힘들었을 것을 공감해주는 부모님은 가슴 에너지를 주로 쓰시는 가슴형 에너지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시는 부모님은 주로 머리에너지를 쓰시는 머리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세 가지 중심, 그래서 3 곱하기 3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에너지 중심,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머리에너지, 가슴 에너지, 장에너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심의 에너지가 내가 주로 어떤 에너지를 쓰냐에 따라서 지금 보신 대로 우리가 상황 설정해 본 대로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굉장히 다르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다르고요. 또 생김새도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에너지 중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장형을 살펴볼 텐데요. 장형은 에너지가 굉장히 크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땅 위에 딱 섰을 때 가장 땅에서 가까운 곳이 머리와 가슴과 장 중에 어딜까요? 바로 장입니다. 그래서 장형 에너지는 굉장히 큰 에너지고요. 그래서 장형에 속하시는 분들은 일단 목소리도 크십니다. 목소리도 크시고요. 생김새도 우락부락하신 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장형은 어떤 사람인가 이미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장형은 우리가 말하는 소화기관, 위와 대장, 소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어도 위에 들어가면 다 어떻게 되나요? 다 소화가 되죠. 그래서 이 위처럼 장형이신 분들은 굉장히 에너지가 크십니다. 이렇게 일단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장에서 우리가 음식물을 흡수하잖아요. 음식물을 흡수하고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형이신 분들은 네 편 내 편, 나한테 필요한 것은 꽉 끌어안으시고요.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장에서 밖으로 내보내듯이 배타적인 성향을 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장형을 이해하시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형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세요. 그러니까 말도 길게 하지 않으시고요. 너 할래 말래, 싫어 좋아, 굉장히 이지선다, 흑백 논리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장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에너지가 크시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장형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사고를 많이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머리를 잘 쓰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고를 많이 하기보다는 느낌대로 행동이 먼저 앞서는 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동을 먼저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분들이 장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의 에너지를 굉장히 강하게 느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삶과 죽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실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장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우리나라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 이 장형분들은 쭉 훑어보시면 그냥 느낌이 오신대요. 아 그래 여기야 이거 나만 믿고 따라와 투자해 이러고 성공하신 분들이 대부분 장형분들이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형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 가슴 에너지를 주로 쓰시는 가슴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장형은 이미지를 위와 소장, 대장을 그려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슴형은 심장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심장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하트 모양으로 그리죠.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색깔은 붉은색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따스함, 온정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데요. 가슴형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만들어서 온몸에 보내주듯이 이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랑, 관심을 타인들에게 막 나눠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피를 보내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을 한 바퀴 돈 후에 심장이 피를 다시 걷어들이잖아요. 이분들도 똑같이 사랑을 나눠주시기만 하는 분들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보내준 사랑에 다시 되돌려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슴형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형 분들은 굉장히 섭섭함도 많이 느끼시고요. 다른 사람이 내가 해준 것만큼 돌아오지 않게 되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형들은 심장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가장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관심의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행동하는 동기는 어떤 본능이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의해서 모든 행동 패턴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난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장형하고는 조금 다르죠. 장형분들은 에너지가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우락부락하고 잘 웃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슴형 분들은 일단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상대를 대하시는 분들이 가슴형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이미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표현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타인의 감정을 굉장히 잘 읽어주시고 상대의 일을 마치 내일처럼 공감해 주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감성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가슴형 에너지를 쓰시는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머리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형과 가슴형들은 각각 이미지를 떠올려 봤는데요. 머리형은 뇌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뇌는 어떤가요?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뇌는 회백색이나 또는 순두부처럼 약간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이미지를 여러분이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형 분들은 땅에서 가장 멀리 있는 에너지를 쓰시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본인들이 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행동을 잘 하지 않으시고 주로 머리를 주로 쓰시는 분들이 머리형 에너지를 쓰시는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몸에서 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뇌를 둘러싸고 있는 두개골이 있잖아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타인들하고 약간 벽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혼자 공간에서 뭔가를 공부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머리형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한 부분이지만 우리 몸에서 또 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형 분들은 우리 인간들, 인류들에게,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제시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머리형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형 분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늘 하던 대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머리형에 속하고요. 또 이 불안을 잠재기 위해서 각자 여러 가지 패턴으로 지식에 몰두를 한다거나 재미에 몰두를 한다거나 또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닌다거나 이런 형태로 보이시는 분들이 머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 곱하기 3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에너지 중심, 머리, 가슴, 장 이 세 가지에서 또 세 개씩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8번, 9번, 1번을 장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가슴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번, 6번, 7번은 머리형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 에너지 중심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다르고 행동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3가지 중심을 들어보셨으니까 내 남편은 어떤 유형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 우리 신랑이 그래서 이렇게 화가 많구나. 에너지가 커서 분노가 많구나. 아, 그래서 우리 신랑은 내가 화를 냈을 때 반응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는 중이었구나.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 주변에, 저는 장형이거든요. 제 주변에 장형만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에너지가 강한 장형 분들만 있다면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요. 너무 강하신 분들하고 있다 보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날 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슴형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너무 여리신 분들만 많으시고요. 사람 쫓아다니느라고 다른 일을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거절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럼 또 세상이 잘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머리형 분들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는 주로 이론을 연구하고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좀 상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내가 장형이라면 머리형이 왜 저럴까, 가슴형은 왜 저럴까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만 있다면 이 세상이 완전하게 조화롭게 잘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라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다르니까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 에너지 중심의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국민연구공단에서 여러 가지 영역으로 노후준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나를 파악하고 상대를 파악하는 데 조금은 팁이 될 수 있는 에너지 중심의 세 가지 중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들으신 내용으로 주변 분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하시는 첫걸음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